한국 최고의 배짱이 직업 한국 국회의원들 단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겼다 잠시 경고 심장이 약하시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시청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평범한 소시민들은 문호동 무임금 문호동 무임금이란 화업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의원만은 예외다 50일간 탱자탱자 놀아도 월급만큼은 꼭 챙긴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소개합니다 50일간 멈춘 국회 하루 일하고 월급 1285만원 챙긴 의원들 국회 공정 끝에 드디어 개원했지만 연봉 1억 5,426만원을 받는 의원들 아무런 감액 조치 없이 전액받아 국회가 개점 휴업 52일째인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원서를 위해 문을 열었죠 여야 충돌로 상임위 구성은 전혀 하지 못한 채 본회의만 연 것입니다 의원들은 50일 넘게 국회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날 세비 1285만원은 변함없이 받았죠 매달 20일이 의원 월급날이다 오랜만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표정은 아주 밝았습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하루 일하고 한달 월급을 고사람이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죠 국회의원 세비를 주말을 포함해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42만원 정도며 일하지 않아도 깎이지 않습니다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사유 없이 불참하면 1회당 3만 1360원을 감액한다는 국회법 32조 조항이 있긴 하지만 감액 금액은 일당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죠 지난 50일 동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대폭 깎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여러 건 발의되어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한국의원 세비는 연봉 1억 5,426만원 정도로 다른 주요국보다 적지 않습니다 액수 자체로도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이나 영국보다 많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 하원의원은 2억 2,900만원을 받아 우리보다 많지만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하면 2.48배 수준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한국 1인당 국민소득보다 3.36배를 더 받습니다 세비 외에도 매달 차량 주의비와 유지비 등으로 146만원쯤을 추가로 받으며 국회가 멈춘 지난달과 이번 달에만 50여 명의 의원이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갈 예정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문을 닫을 조짐이 보이면 해외 출장 신청이 물밀듯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원 3명이 미국 출장 때 항공료로만 3,336만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